강릉에 왔어요. 강릉에 오면 여기 초당 오가로 가야돼요. 셀프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단 메뉴 종류는 이렇게 한우들 종류가 있고요. 오대갈비, 돼지갈비도 있고 그리고 식사도 있고 후식도 있어요. 종류가 꽤 많아요. 그리고 단품 메뉴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있고 주류 음료인데 신기한 게 여기는 이렇게 하이볼도 판매하고 입구에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칵테일 같은 것도 있고 디저트로 이렇게 샤베트도 있어요. 포장도 가능해요. 이제 비조리 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맛있으면 포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오대갈비랑 육협비빔밥 후식 된장찌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양파 소스를 여기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양파 소스를 여기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양파 소스를 여기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양파 소스를 돌려가면서 구워야 되거든요 고기를 먹으면 소스는 많아요 양도 많고 손이 많이 먹고 손이 많아서 양도 많고 손이 많아요 손이 많아서 손이 많아서 고기를 먹으면 소스가 많아서 고기 비빔밥을 만들고, 배불러 가루는 고기, 소금, 고기, 마요네시아. 고기 비빔밥을 넣어주세요. 고기 비빔밥을 넣어주세요. 고기만 넣어주세요. 고기 비빔밥을 넣어주세요. 이사람 너무 좋아하 Cit. Lemon Fiori 조만간 미니 모짜렐라 고기가 살짝 미디엄 레어 잘 꺼졌어 っ 으 으 으 으 아 으 비닐납국토스 복잡하니 굴대전 road 예전 차가워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